동해안에는 닷새째 그야말로 눈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내일까지 영동지방에 최고 15cm의 큰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. 경북 동해안과 산간에 3에서 8cm, 경남 동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. 큰 눈에 영동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. 눈이 얼어붙어서 피해가 우려되니까요.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동해안 지역의 눈은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소강상태 보이겠습니다.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.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. 강원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춥겠습니다. 그 밖의 지방은 다소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영하 6도를 비롯해 대전 영하 6도, 대구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. 낮 동안 예년 이맘때 기온 보이겠습니다. 서울 낮 기온 4도, 전주 6도, 대구 4도가 예상됩니다. 동해안 지방의 눈은 모레까지 소강상태 보이지만 토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. 긴장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.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에 눈빌 소식 나와 있습니다. 날씨 정보 왔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지민이üzel 없으십니까! 서비재